어? 오랜만에 연락해서 웬 영상통화야? 너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보았지. 밖에도 안 나오고 뭐하고 살아? 나?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지. 방송? 무슨 방송? 나 원래 게임 좋아했으니까 게임 방송하고 있고 아이디는 알다시피 게으른 프레로 활동하고 있지. 근데 너 게임 오지게 못하잖아. 내가 다 아는데 무슨 게임 방송이야? 야 나 게임 경력이 얼만데? 그리고 방송도 벌써 2년 됐거든? 나 재능충이야 왜 이래? 고블린 했어. 아 나 킬 언제 했지? 안 돼! 아 오빠! 오빠 2초만. 오케이. 안 돼. 내 팔베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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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아냐 아냐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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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잠깐만. 곧 3일 것 같은데. 안 돼! 오빠 내가 잘못했어. 우리 다시 시작해. 언니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을래요? 언니 야앙. 그래? 무슨 게임 하는데? 난 완전 여자여자한 종합 게임 하고 있지. 일로 와. 누나가 대가리를 뽀개. 친구야! 거시기 샷? 거시기 한 번 더! 오케이! 아이스 깨끼! 반쭈! 언니 반쭈! 겟! 망사! 반쭈를 내놔라! 안 돼! 그래? 니가? 우리 형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. 여자 여자하게 무슨 게임 하는데? 나 요즘 완전 여성스럽게 공포 게임하고 있고 귀신 대가리 깨고 있고 뭐 그렇지 뭐. 앞으로는 계속 종합게임 할 예정이야. 비슷한 것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예정이야. 그럼 게임 말고는 안 해? 음 게임 말고 다른 거는 여행 방송이랑 먹방하고 있고 뷰티 쪽도 좀 생각 중이야. 오 그럼 한 번 보러 가야겠다. 방송 언제 해? 나 평일에는 5시에서 6시 시작해가지고 12시 안쪽으로 끝나. 뭐 더 할 때도 있긴 한데 주말에는 꼭 하긴 하는데 랜덤으로 시간은 아직 안 정해졌어. 그러면 오늘 빠방하게 충전해서 보러 갈게. 그때 보자. 알았다! 안녕하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